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남한산성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은 10월 3일 날 했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범죄도시가 남한산성과는 다른 매력으로 흥행모리를 해서 더욱 스크린도 빨리 빠졌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소문도 좀 안 좋게 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썰전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그 설전만 있다. 뭐 이런 얘기만 있어서 좀 지루하다는 평가도 많이 썼고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영화가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했네요. 10월 3일 날 개봉을 했고 140분이고요. 15세 관람가입니다. 이거 보고 조금 놀랐는데 이게 15세였던가 싶었는데 전투신이 조금 좀 센 장면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매력도 있는 영화인데 좀 입소문이 한쪽만 너무 강조한 것 같기도 하고 스크린은 1229개까지 달려왔었는데 흥행은 384만에서 그쳤네요. 150억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손익분기점이 약 500만이라고 하는데요. 좀 손해를 봤네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는 일반 관객 평가도 좀 안 좋았지만 해외에서는 좀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영화제에 초대도 되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게 현재 VOD가 만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VOD 나오기 전에 녹음을 해서 타이밍을 한번 맞춰보자. 대발로 한번 쳐보자. 이런 나름의 전략을 가졌었는데 이미 나만선성 VOD가 나왔습니다. 만원이죠. 현재는.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저희 방송 청취하시고 이 영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포일러 하지 않고 짧게 한 30분 정도로 간략하게 그냥 영화 좋았던 것들 너무 아쉬워서요. 이렇게 묻힐 만한 영화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우 재밌나게 봤고 이게 참 좋은 사극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홀리를 당하는 게 매우 아쉬워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녹음하기 전에 VOD를 한번 더 볼까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짧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공지를 좀 드리자면 지금 강신은 영화제 설문 2017년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이 아마 이 방송 업데이트 될 쯤에는 개설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설문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연말에 있을 2017년 강신은 영화제에 풍성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문을 토대로 해서 청취자분의 시상 결과와 또 저의 시상 결과 이렇게 두 개를 함께 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도 오디오 생방송으로 강신은 영화제를 나중에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트위터도 있습니다. 강신은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죠. 팔로잉 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영어로 써 있는데 서유성님인가요? 그리고 양은영님 이렇게 두 분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마팔을 잘 안하고 있는데 혹시 마팔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 주시면 마팔 하도록 하고요. 저희 블로그도 있죠. 포탈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강신은 수다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1월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월에 보신 영화들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죠. 제가 이거 지금 굉장히 밀려있죠. 8월, 9월, 10월 딸기 밀려있어서 이번 11월 딸 것까지 하게 되면 총 4개를 한꺼번에 몰아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열심히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와 트위터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저희 방송은 쥐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등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외국 어플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이야 워낙 쥐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김은 작가의 동명소설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은 작가가 JTBC 요즘 남한산성이 계속해서 홍보가 되는데 썰드에도 나오고 계속 그럽니다. 하여튼 김은 작가가 나와서 했던 말을 들어보면 소설의 대부분을 거의 영상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자와 영상은 매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것들은 영화적으로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따로 집어넣은 씬들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김은 작가는 칼의 노래라는 것도 쓰신 바가 있고 저는 이 소설을 옛날에 본 것 같아요. 남한산성을 그런데 저는 김은 작가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문체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당시에는 좀 재미없게 소설은 재미없게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영화는 매우 재미있게 봤고요. 이 영화는 영평상 영화평론가협회에서 주는 영평상에서 4개의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음악상 이렇게 수상을 했고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 수상 결과에 대해서 음악상도 제가 요즘 남한산성 OST를 듣고 있는데 영화를 볼 때는 이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음악을 별도로 들어보니까 음악들도 영화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자체도 좋고 11월 25일 날 청룡상 청룡상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서도 7개 부문에 지금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감독님은 황동혁 감독님 연출 맡으셨고 각본도 직접 쓰셨죠. 이분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2011년작 도가니도 공지영 작가가 쓴 공유씨가 나오고 그 소설도 영화로 옮기신 바가 있죠. 2007년에는 마이파더 그리고 2013년에는 수상한 그녀 이렇게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마이파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모두 장르가 좀 다르고 결도 다른데 남한산성까지 이거 4극이잖아요. 마이파더는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영화는 만드신 분 아닌가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추고 장르적 속성에 맞는 영화를 만드신 게 아닌가 싶고요. 수상한 그녀 같은 경우는 해외에 많이 팔렸습니다. 판권이. 리메이크,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 이런 쪽으로 뮤지컬이던가요. 그쪽으로 리메이크 판권이 많이 팔렸습니다. 배우들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연기들이 다 좋으셔서 언급해야 될 배우들이 많죠. 남한산성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스토리는 뭐 그거죠. 병자호란을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했고 실제 역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한도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광해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균형외교 이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인조 반정이 일어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공한 역모인 셈이죠. 그래서 그 정치 세력 집권 세력도 바뀌고 왕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광해군은 쫓겨나고 광해군을 옹호했던 세력들도 같이 쫓겨나고 인조가 옹립이 됩니다. 사실 역사 이야기를 제가 깊이 있게 들을 수도 없고 역사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은 인조도 컴플렉스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어떤 정통성 이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 명나라에 좀 치우친 그리고 조금 센 모습을 허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청나라 그 당시에 후금이 떠오르는 국가였죠. 그 당시는 그래서 조선의 외교적인 변화 이런 것을 요구했지만 조선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우리나라는 또 중국 한족에 대한 한족이 세운 나라에 대한 그런 사대가 또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중국 제국에 대해서 사대를 했었습니까? 그걸 쉽게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광해군 같은 경우는 그걸 실용적으로 좀 피해가는 사대든 뭐든 그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런 실용 외교 균형 외교를 하려던 왕이었고 근데 그 왕을 몰아내고 왔으니까 똑같이 광해군처럼 균형 외교를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조와 그 집권 세력들은 어떤 뭐 학문적인 이데올로기도 물론 있었겠지만 정치적으로도 더더욱 금나라 후에는 청나라가 되는 그 나라와 어떤 정상적인 외교 동등한 수준의 외교 이것을 맺길 거부하죠. 그러다가 한방 얻어맞죠. 병자호란 이전에 정미호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형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진건데 그때는 금나라한테는 우리나라를 완전 정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은 자기들은 중원으로 가서 명나라를 쳐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그래서 후방을 먼저 탄탄하게 지키기 위해서 조선에게 그런 화친을 맺고자 했던 건데 조선이 자꾸 이상한 말 하니까 아예 군사를 이쿠고 와서 그냥 쳐버린 거죠. 그렇게 정미호란 이후에 형제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조선이 자꾸 뻗어내끼니까 말도 안 듣고 이상한 짓 하고 굉장히 이상한 짓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작심을 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나오는 청태종인가요? 홍타이지 황제도 직접 오게 되죠. 완전히 얘네들을 내가 굴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형제의 관계였는데 이제 군신관계로 격화가 됩니다. 그렇게 쳐들어와서 원래는 강화도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강화도로 갈지 말지 또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남한산성으로 가게 되고 원래 산성 중심의 그런 방어체계를 짰다고 해요. 근데 정작 그 남한산성에는 식량도 무기나 화약도 마땅치 않았다는 거죠. 날씨는 매우 추웠고 그래서 영화 속에 보면 총을 쏘는데 0점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 조준이 잘 안되서 똑바로 맞추고 총을 쐈는데 총알은 옆으로 비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리호란 후에 병제호란까지 시간이 꽤 있었는데 몇 년 있었는데 그 시간대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산성에 들어간 후에도 정말 개고생을 하게 되고 견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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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서 아 이제는 우리가 청나라한테 먼저 항복을 하자 저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자 이러한 최명기를 위시한 이병헌씨죠. 주화파가 있고 우리가 어찌 오랑키에게 고기를 숙일 수 있는가 싸우다 죽더라도 우리의 신념을 깎을 수는 없다. 이런 척화파 김상원 이런 인물을 위시한 김윤석씨가 연기를 했죠. 그래서 이 두 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병헌씨와 김윤석씨가 서로 존경을 하면서도 이러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공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인조 역할로는 박해일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한산성에 살고 있던 대장쟁이 선할세 역을 고수가 맡아서 영화소에서 중요한 어떤 인물을 띄기도 하죠. 그리고 남한산성 방어책임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수어사 이시백이라는 실제 인물을 맡은 박해일 순식이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강직한 인물로 나오고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정승까지 하던가 그렇게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유머코드를 담당하시는 송영창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영의정 도체차사 라고 임금의 군통수권을 점심 맡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러한 걸 맡아서 남한산성의 방비는 박희순 씨가 하지만 조선의 전체적인 군전략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체차사 영의정 송영창 씨가 맡게 되죠. 영화 속에서는 약간 우스캉스럽게 나오는데 실제 역사에 기록된 거는 그래도 꽤 어느 정도는 유능한 그리고 인조 반정이 주역인 그런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조우진 씨가 있습니다. 이름은 좀 생소해도 얼굴 보시면 아실 건데요. 보안관에서도 나왔었고 여러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이 영화 속에서는 조선인이지만 청나라에게 규화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국경지대에서 통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예 청나라로 들어가서 아예 청군의 길라잡이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민족의 배신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조선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 청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사연도 있고 그래서 나쁘게만은 볼 수 없는 뭔가 좀 짠한 측면도 있고 욕은 해야 되겠는데 아 뭔가 좀 짠해 이해가 돼 뭐 이런 느낌 영화가 좀 그렇게 복합적으로 좀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다위 배우가 고수의 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허성태씨가 용골대 장군으로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남아산성을 포위하는 그런 장군 역할로 나옵니다. 밀정에서도 나왔었죠. 범죄도시에서도 나왔었고 범죄도시가 남아산성을 먹었는데 두 영화에 무슨 나오셨네요. 그리고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김법래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셔서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배우를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칸의 황제의 위엄이라고 해야 될까? 통이 큰 모습 이런 모습들과 연기와 목소리 잘 어울려서 참 인상이 남았습니다. 이분은 뮤지컬 배우 20년 차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또 성악과 출신이라고 하시고 목소리가 울림이 장난 아닙니다. 예전에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에서도 나오셨다고 하네요. 언급한 분들 모두 다 연기가 너무 좋으셨고 그리고 인물들을 다 입체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김윤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념에 투철한 신념에 매몰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영화 속에서 그렇게만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이병헌과 서로에 대한 처지를 공감을 하고 또 존경을 하고 둘 다 애국하는 사람이지만 그 애국의 모습이 달랐던 것이죠. 노선이 달랐던 것이고 단순히 권력투쟁이라던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인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두 번의 난을 겪고 두 번의 항복을 하는 셈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좀 무능한 왕이다. 좀 멍청한 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 그렇게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남한산성 이 영화가 시작하는 그 이전 상황은 나오지 않잖아요. 정렬호랑이라던가 그래서 박혜렐 씨가 맡은 이 인조가 어떤 멍청한 짓을 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실제 역사책을 들어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그러한 무능한 모습 유머코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담당하는 건 영의정이거든요. 인조는 비교적 그런 무능한 모습에서 조금 비껴나 있습니다. 뭔가 잘 대처하지 못하는 좀 초조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우리 고수시가 맡았던 일반 민중 일반 백성의 모습도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런 사극에서는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일반 백성 민중의 모습들을 굉장히 지혜롭고 이들이 마치 성각자인 양 그리고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이들의 말을 들어야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양 그렇게 모사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뭐랄까 좀 트렌드이기도 하죠. 시민 민주주의를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너무 식상한 모습을 줄 수 있고 너무 자귀적인 모습으로 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역사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지만 실제 그 시대에 가서 봤을 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저는 이 영화 속에서는 이 고수시를 비롯한 민중들이 오히려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욕하죠.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정말 헬조선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 종자 이 나라를 지키고 적들과 싸우고 농사짓고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들이 하고 있거든요. 민중들이 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셈이죠. 영화는 이런 식으로 민중의 모습들을 단순하게 훌륭하고 정말 선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려고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싸우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조선이고 왕이고 다 필요 없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겠고 그 당시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애국하려는 마음이 없었냐 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 영화는. 혹시 VOD로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음악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뉴이치 사카모토 일본분이 맡으셨는데 레버넌트도 하셨고 철도원 마지막 황제 등등에서 많은 영화의 음악을 맡으신 분이죠. 이 영화 좋았던 점을 인물 소개하면서 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단순히 설전으로만 두 인물 이병헌과 김윤석의 말싸움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영화 속에는 영의정을 비롯한 무능한 집권 세력의 우스깡스러운 모습 유머코드 이런 것도 있고 전투신도 한 두세 번 나오지 않나요? 그것도 저는 꽤 재미있게 봤습니다. 촬영도 괜찮게 보았고요. 두세 번이 아닌가요? 서너 번 나오나? 여튼 전투신도 있고 그리고 우리 민중이 고통 이런 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추워 죽겠는데 방한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쌀 가마 있잖아요. 그 쌀 가마 그 지푸라기로 조금이라도 좀 추위를 견디볼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시 말에 먹이로 주는 말들이 죽어가니까 이런 진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민중이 고통을 겪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전만 있는 말싸움만 있는 영화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영화는 특정 요소를 자기적으로 과도하게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 역사나 소설 원작에 충실 하려는 그런 면서도 영화적인 재미 현대적인 재미를 추적하고 노력한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관객들이 요새 많이 지쳐 하던 것이 심파를 과도하게 쓰는 그런 영화들 나쁘게 말하면 감성 파리가 되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감정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영화일텐데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국뽕이라고 하죠. 너무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영화 너무 자규적으로 그것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심파나 애국주의나 그 자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영화 속에서 중요한 재미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쓰고 또 잘 연출한다면 근데 요 근래의 영화들이 관객들을 좀 쉽게 본 그런 감도 있죠. 너무 자규적이고 과잉되고 너무 쉬운 방법으로만 이 심파 요소나 애국주의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심파나 애국주의가 조금라도 들어간 영화가 있으면 무지하게 까죠. 그렇게 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 영화는 심파나 애국주의를 적절하게 쓴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관객에게 인조가 나중에 총 황제 앞에서 세 번 절을 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비장하게 묘사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측은 하고 쓸쓸하고 그렇게 묘사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담담하게 제 생각보다는 담담하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들이 눈물 찔찔 흘리면서 전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태 또 이러한 어떤 상황 이런 것을 이 영화는 신념과 생존의 관점을 더 중요시 하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병헌 주화파인 이병헌과 척화파인 김윤석 김윤석은 총나라하고 화칭맺으면 안됩니다. 항복하면 안됩니다. 이거고 이병헌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항복합시다. 아니면 다 죽어요. 이런 얘기죠. 두 인물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참 재밌는 게 이 두 인물 모두 어떤 결기 자신이 택하고 있는 신념에 대한 결기와 또 인간적인 따스함을 모두 함께 지니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나오죠. 대표적으로 그 결기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예고편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김윤석이 뱃사공을 죽이죠. 뱃사공이 조선의 왕이든 청나라의 황제든 먹을 것만 준다면 나는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또 뱃사공의 손녀딸을 돌보기도 하죠. 그리고 이병헌 같은 경우는 대군이 화를 쏩니다. 혼자 말을 타고 협상을 하러 가서 대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면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영화 첫 시작이죠. 거기서 약간 위협을 주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화를 쏘죠. 근데 그 화를 겁을 먹거나 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말은 놀라가지고 움직이지만 이병헌 신의 눈은 흔들림이 없죠. 그러한 결기를 보여주면서도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저 청나라 군대의 말굽에 짓밟히게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것을 정말 눈물로 인조에게 호소를 하죠. 그리고 인조에 대한 어떤 충심도 있죠. 자칫하며 왕까지도 피해를 큰 어떤 유해를 당할까 걱정입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모습들. 이렇게 모두 두 인물이 강한 결기와 또 인간적인 따스함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인물이 이렇게 설전을 나누는 것 말싸움을 말싸움이 아니라 좀 편의사한가 그런 것들이 어떤 권력다툼이 아니라 정말 신념의 다툼이었던 것이죠. 원칙과 신리의 문제 어떻게 보면 선비정신 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원칙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내 목을 자를 전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 조선말에 단발령 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참 얼척없는 얘기거든요. 아니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낫지 목이 잘린 게 더 낫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부과하고 자신이 어떤 생각한 신념이나 원칙을 꺾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는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런 모습이 그것들이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기회주의자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그런 선비정신 갖고 있는 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마치 우리나라 한민족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선비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좀 꼿꼿한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에 독립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덕에 여하튼 영화는 참 재밌게도 원칙 대 신리의 어떤 구도로 보지 이것은 사대와 실용의 구도로 보지 않습니다. 두 인물 같은 경우는 원칙 대 실용 하지만 나머지 조금 유머코드와 섞인 그런 영의정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사대를 얘기하는데 김윤성 씨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대 명나라에 대한 의리 사대 이런 것들을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언급을 했더라도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효한 그런 질문인 것이죠. 원칙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현재 상황에 맞는 심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원칙도 어떤 행동의 원칙이 아니라 신념의 원칙을 따라가야 할 것이죠. 사실은 행동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나는 꼭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은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자신의 철학적인 원칙이라든가 그런 신념의 원칙 그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것이 좀 뒤바뀌면 또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고 여하튼 그래서 영화는 이처럼 두 주인공 이분들을 사대와 실형의 구도가 아니라 원칙과 신리의 구도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꽤 유용한 그런 생각 할거리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녹음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떠올랐던 게 옛날 봉건 체제 왕정에서는 사대가 있었고 중국에 사대를 하고 그랬었죠. 오늘날에는 사대하는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미국의 미국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미국에 사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날은 어떤 나라에 사대한다는 것보다는 이념의 사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데올러기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사대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의 원칙이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상황 이것은 생존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대를 했던 것인데 그리고 오늘날에도 살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념을 선택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념이 우선가치가 아니라 생존이나 그 상황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가치 순위가 자꾸 뒤바뀌다 보니까 현대의 상황이나 또 어떤 심리적인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수나 진보나 모두 해당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 속에서 좋았던 장면은 앞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병헌과 청군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이병헌이 진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참 좋았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선비정신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산성에 남한산성에 식량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들에 먹이를 줄 만한 그런 꼬리라고 그러는데 지푸라기 이런 것들도 말먹이도 없어지는 겁니다.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식량을 가지고 올 것도 안되죠. 또 한겨울이고 식량이 없어질 때 말을 죽여서 식량을 삶게 되는데 이 말고기를 먹던 민중이 마침 그 자리에 시찰하러 나온 그런 수뇌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초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말 먹이로 준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하지만 더 말들이 통통했을 때 죽여서 식량으로 우리에게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튼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의정을 대놓고 비꼬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영의정이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을 당장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민중들이 우뚝 멈춰서서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 수뇌부를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뜹니다. 카메라는 그들의 모습을 옆으로 쓱 미끄러지면서 보여주죠.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 현대적인 의미로 보자면 오늘날의 시민들의 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는 장면들이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남한산성 이 영화처럼 정말 구력의 역사 왕이 세번서라고 아파번 머리를 조아린 내용이 나오는 영화를 봐야 되는가 왜 우리는 구력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KBS에서 대화드라마로 증비록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이전엔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그 드라마보다는 전 증비록이 더 재밌었고 더 좋았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 관객이 대중의 환타지를 먹고 사는 매체이죠. 어떤 예술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겠지만 관객들이 돈을 내고 그 영화를 보지 않으면 그 영화 혹은 영화 산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관객의 욕망이라든가 관객의 환타지를 건들고 충족시키면서 영화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관객들은 소위 국봉이든 애국주의든 간에 이기는 영화 영웅적인 영화 그래서 우리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영화를 원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명량이겠죠. 범죄도시도 그러한 논리로 볼 수도 있겠고요. 나쁜 범죄인들을 완전히 마동석이라는 괴물같은 경찰이 제압하는 그런 영화니까 솔직히 이 질문을 하면서 녹음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런 구력의 역사를 봐야 하는가 왜 알아야 하는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미래에는 그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관념적인 대답인 것 같고 우리가 돈 만원을 내고 VOD를 보고 극장으로 왜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하고도 동떨어져 있는 대답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되도록 역사 그대로에 맞춰서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굴욕의 역사를 보여주면서도 영화적인 재미가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또 완성도가 좀 높은 영화 높은 사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트렌드에 맞춰서 자귀적이고 과잉된 면이 거의 없으면서도 오늘날 우리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련되지만 참 유용한 그런 질문을 함께 던지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법을 어길 것이냐 지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신념이 있을 때 철학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이 상황에 잘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그 속을 헤아려 봐야 되고 그 상황이나 맥락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도 저 성 밖에는 대군이 몰려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빨리 화친을 맺어서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목숨을 걸고 더 저렇게 싸우자고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멍청한 거다 역사를 모르는 인물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단순한 관점 하나로만 파악할 수 없다는 거 이상한 말을 많이 했네요 김은 작가도 언급했었던가요? 감독이 언급을 했었던가? 이제 선할쇠가 고수 씨가 자기가 키우는 아이에게 너무 멀리 나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평범한 말 한마디에 여러가지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병자호란 정말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마음이 좀 찡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말을 하다보니까 좀 어수선해지고 횡설수성을 하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네 여러분 뭐 양해해 주시고요 이 영화 지금 VOD가 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 개인적으로는 근래에 나온 한국 사극 중에서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고 여러분들 꼭 영화 한번 보시길 바라고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 혹은 사건이나 사실들을 입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또 관객이 다양한 풍성한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묘사를 해놓았다 그리고 영화 속에는 말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투신이나 백성의 시선이나 혹은 유머 코드도 충분히 담겨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양한 영화적 재미요소에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 속 나오는 인물들의 선택이라든가 행동 혹은 그들의 신념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우리에게 유효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영화편을 녹음 했나요 그렇군요 윈드리버 윈드리버가 감독판이 언제 나올까요 제가 감독판을 좀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자 저희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설문 2017년 청취자 영화결산 설문이 아마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업데이트 되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설문을 토대로 강신의 영화제 오디오 생방송을 12월 말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블로그와 트위터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어 어 어플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쥐약이나 파티 PODTY 아이튠즈 등등등 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어플로 잘 청취가 안된다 뭔가 좀 이상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송 청취하시다가 방송 내용이 좀 이상한 게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뭐 스스럼 없이 저희의 블로그 방명록이나 트위터 멘션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고치는데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방송 마치고요 음 이번 주 굉장히 춥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녹음하는 이 주에는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네요 잔뜩 긴장을 했는데 하지만 이 방송 들으실 때는 또 추워졌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정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게 이 2017년 한 해 또 마무리하는 그런 11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 편은 무슨 영화 보셨나요 로 찾아올 것 같고 그리고 조금은 더 좀 많이 녹음을 해보서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